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발렌타인 기념으로 영상을 찍고 제 번외편으로 밥을 먹으면 또 문소리가 날까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밥을 먹는 ASMR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먹을거는 닭가슴살 볶음밥.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먹기 편하라고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줘요. 애기들 먹는 숟가락이라고 하는 포크숟가락입니다. 오우 고소한 냄새가 아주. 오우 정말 맛있겠네요.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맛있겠죠? 너 몸에 좋으라고 흑미밥인 것 같아요. 계란이랑. 다 섞여져 오는거니까 그냥 먹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 일단. 여러분 먼저. 먼저 한입. 아아. 오우 맛있어. 맛있죠?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오우 맛있다. 이게 제가 ASMR하면서. 저의 단점이. 소리를 많이 들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맛있으니까. 그냥 굴덩굴덩. 바로바로 먹는데. 너무 빨리 먹어서.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완전 맛있다. 제가 최근에 여기를. 옛날에 멤버들이 자주 먹었었는데. 저는 안 먹었었거든요. 최근에 한번 같이 먹어봤는데. 오우 맛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주 애용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계란. 계란. 또 얹어서. 짜잔. 계란. 얹어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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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저희가. 다이어트가 끝나는. 좀. 관리가 괜찮을 때. 한번. 춘지랑 한번.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Houston place. 오우. 진짜 맛있다. 오우. 진짜. 쿨덩쿨덩과 먹을 거 같아요. 굴덩쿨덩. 호우. 근데 이게 멤버들마다 진짜 다른 게 저는 먹방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배고플 때도 약간 대리만족 근데 러브영 같은 경우에는 배고플 때 보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더 배고프다고 근데 저는 약간 걸 보면서 와 진짜 맛있겠다 다음에 나도 저거 먹어야지 이러면 약간 봉홀고 싶어하는 느낌이에요 밥 크기에 떠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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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실히 초콜릿이랑 밥이랑 보면 결과 약간 차이는 비슷한 거 같고 음식마다 소리가 조금 더 이쁘게 나고 좀 덜 나고 그 차이는 거 같아요 이것도 약간 고소해서 밥이 그치적 그치적해서 그 소리가 나요 진짜 맛있어서 너무 빨리 넘어가는 거 같아요 진짜 맛있어서 너무 빨리 넘어가요 오래 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 이거 보세요 봐봐요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 벌써 반 넘게 먹었어요 양이 적은 편이 아닌데 진짜 제가 먹던걸 진짜 좋아해서 먹는거 참는게 제일 힘들더라구요 힘들었어요 아직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 한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입은 계란 남은거랑 밥이랑 이렇게 사서 그게 한번 맛있겠다 짠 한입맛 한입맛 맛있어 맛있어 마지막 한입이라는데 자연스럽게 한입을 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왼쪽 오른쪽 가운데 해서 나는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소리가 왼쪽 마지막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른의 맛 좋다 자 오늘 이렇게 번의 편으로 ASMR 먹방도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구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